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 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 주의 강단 말씀을 함께 또 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서 2023년 청재기가 새롭게 발표되면서 교회는 2023년 새로운 회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2, 3집 플랫폼과 헌당 경제 회복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올 한 해 본당 헌당의 응답을 체험하는 각자 개인들에게 헌당 경제가 회복되어짐으로 본당 헌당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각 지역과 또 기관과 또 교회적으로 2, 3, 4집 플랫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응답을 함께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내년에는 스타트만 운동과 스타트 2, 3, 7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역적인 방향을 가지고 본격적인 2, 3, 7 선교 원년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현장 변화에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스타트만 운동은 내 것이다 스타트 2, 3, 7은 내 것이다 라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영적인 결단과 함께 실제적인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타트만 운동이 내 것이고 스타트 2, 3, 7이 내 것이다 라는 이 영적 자세 가운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고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될 기업과 땅이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될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기심이요 나의 몫이라는 이 영적인 자세와 욕심과 또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가운데 그 속에서 붙잡으면 무엇을 주시냐 가득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모든 청지기호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빌리뽀서 강의를 또 시작하셨는데 바오른이 빌리뽀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이 기쁨의 삶인 것과 함께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오른이 이 빌리뽀서를 기록할 때는 옥중서신이라 해서 로마 감옥에 지금 툭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자기 자신은 지금 충분히 체험하고 있고 그런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리뽀서를 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1장 17절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추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4장 4절에는 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을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 빌리뽀서를 기쁨의 서신이요 히락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붙을 정도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누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빌리뽀섭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이 주는 그리고 복음 안에만 있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스타트만 운동과 이 스타트 2, 3, 7의 주역으로서는 응답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인삿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인삿말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란 먼저 무엇이냐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구원을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고요 이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당연한 결과이자 당연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평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그 화목 평강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본지상 진노의 자녀로 열두 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메여서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많은 평신도분들 또는 어떤 중지자분들 신앙 생활을 고통 가운데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표현은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었는데 그런 나에게 이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는 몰랐던 이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고백을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웡크샵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포럼을 하는데 모두 다 이런 포럼을 하시는 거죠 진짜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랐던 나였는데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레이스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재창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은혜와 평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중식자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진짜 우리 집사님을 보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보여진다라고 내가 이 축복 받아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축복과 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집사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가 보여진다라 그쵸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비교할 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누리게 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뭐해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항상 누려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24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리포 성도들처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삶 이것이 직분을 받은 청직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꾼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나는 오늘도 나는 지금도 이 보금을 위한 일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이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내게 해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와 함께 24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청직의 모습이자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보금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적으로 각 교구마다 오래된 장단기 계속자를 딱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분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분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 쭉 정리하는 가운데 눈에 띄게 좀 보게 되는 분이 뭐냐 인도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인도자도 놓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인도자가 관심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지 이 사람에게 전화번호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바뀌는데 인도자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교회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원리스를 이루고 함께 끈을 맺고 끈을 가지고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고 또한 직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그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뭡니까? 3인 1조예요 같이 함께 하자 함께 만나자 함께 돕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보고 뭐라 말하냐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공동체 근데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코인온이야 공동체 코인온이야 참여하다 코인온이야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코인온이야 교제 사김 친교 그리고 동역 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이 응답의 플랫폼이다 말씀하시고 성경적인 기쁨이 언제 오느냐 동역할 때 친교할 때 교제할 때 사귈 때 주관에서 사귈 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각 지역과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복음적으로 원인스되어지는 영적인 분위기를 누리시고 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함께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확정함에 있어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다 되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로 타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누구만 잘되면 됩니까? 나만 잘되면 돼요 나만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이익 보면 되고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은 철저히 누구와 함께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또 성도와 공동체와 함께 교제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 영적 공존 동생의 자세로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과 축복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성령적인 통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기쁨입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리포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강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담겨져 있죠 먼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강구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총명으로 너희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악압의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악압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리고 이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기를 강구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일신과 전신과 지속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강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생명을 살리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간구와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또한 저도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랑이 지식과 초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이를 때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사사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사랑의 고백을 전하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나의 이 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을 마음에 딱 담고서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단무육사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가 그리스의 날까지 또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 저도 부서사역을 하고 교구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육자로서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조금 느끼고 또 공감하게 되어져요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주시는지 또 그런 그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소소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지 들을 그럼 하물며 단무육사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농담으로 저를 볼 때랑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번에 그 웜크샵을 가서 보는데 그 얼굴이 뭐냐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우 귀여운 것들 그런 분은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표습으로 그 앞에서는 중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동일하게 그 눈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나의 가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느끼고 누리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목사님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고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도록 그리고 각자의 현장과 사역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영적인 플랫폼이 무엇이냐 3인 1조 시스템 이라 말씀하셨죠 이 흐름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또 팀을 구성하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시스템 속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기쁨을 체험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튼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스포츠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이때가 1970년대인데 1940년대인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은요 미국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 흑인 선수를 빼놓고는 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무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다 르브론 제임스다 골프의 타이거 우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뭡니까 월드컵 결승전 전반 보고 잤는데 후반전에 더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뭡니까 특히 프랑스는 흑인 선수들 굉장히 많죠 그럼 어마어마한 시작과 발판을 누가 놓았냐 이 제키 로빈슨이 놓게 되었는데 이 제키 로빈슨과 그를 대비한 그 단장 간의 약속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죠 제키 로빈슨 반드시 명심해라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라고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우리 모든 성룡께서는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기도를 담고 어떠한 중심을 나의 현장에 담느냐가 거기에 따라 예원교의 미래가 달려져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로 서느냐가 그 나의 결단과 기도와 중심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과 소통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영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오늘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내일도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며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가는 기쁨 또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